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2월 7일 시장 함께 읽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강세로 잘 끝났는데 조금 이따가 설명해드리고요. 오늘 보고서들이 요새 엄청 쏟아져요. 내용도 많고 오늘도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기피까지 포기하는 건 아닌데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항공사 실적에 관련된 1월달 내용이 있고 미국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둘러싼 혼란. 최근 흐름은 되돌리는 자산시장, 달러 강세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부동산 PF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죠. 대구건설이 이제 한 사업장을 부도냈다. 그 내용을 좀 적어준 애널리스트가 계시고요. 전력기기,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얘기고 오늘 한미반도체 요새 주가 좋죠. 한미반도체, 또 이오테크닉스, PI 첨단 소재, SKC, SKI 테크놀로지, 상신 EDP, 오션브릿지, 중국 증시, 추가 상승의 조건. 중국 증시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도 요즘에 LCC라 그러죠. 저빙 항공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항공사 보수적으로 봤는데 왜냐하면 뭐 좋아지는 건 좋은 거대로 인정을 해야죠. 그죠? 영혼이 안 좋아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진다. 뭐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1월 달 국제선 여객시장에서 일단 이제 가격이죠. 운임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비용 항공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LCC를 저가 항공사로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저가 항공사는 아니고 저비용, 비용을 이제 적게 들인 그런 이제 항공사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LCC 업체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억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가 항공사냐. 우린 저가 항공사가 아니다. 근데 이제 운임이 상대적으로 뭐 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이제 그 뭐 저가다 이런 걸 떠나서 운임이 비싸졌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핵심이고 국제선 증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어지는데 2019년 대비 운항 편수가 66%인데 지금 수송은 70%니까 이게 수요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주항공 일본 노선 증편이 1, 2월 뭐 나고야 오사카 7개 밖에 없고요. 진웨어는 뭐 동남아 대만 노선만 증편하고 일본은 늘리지 않았고 도쿄 오사카 항공권이 지금 40만 원대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환경 변화로 상위 LCC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대요. 지금 이제 상위 3, 4 기준으로 한 78%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좀 높은 수치죠. 그리고 양대 국적사 대한항공 아시안항공은 증편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아시아나가 2019년 1월 대비 회복률이 46%, 대한항공이 50%. 그때 대비해서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근거리는 지금 대한항공이 39%밖에 안 되는데 제주항공 94%. 그러니까 그때 2019년 대비 회복률이에요. 대한항공은 너무 밑에 있죠. 그래서 양대 국적사 이 여객 수요도 다 뺏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항공이 좀 반응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본 공항에도 지금 인력 부족과 영업 공백 때문에 슬롯이 이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죠.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편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은 부족한데 운임은 막 치솟고 수요는 급증하고 우리 많이 본 그림이죠. 반도체 가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해운 운임지수도 이런 스타일이었죠.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은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공급 감소에 의한 운임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좀 괜찮다. 그래서 이걸 좀 구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에요. 어떤 데는 구조적이지 않다. 일시적이다. 어떤 데는 이분은 또 구조적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흔들린다면 한번 저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보다는 주가가 뭐 어쨌든 저런 불확실성을 하면 팍 빠진다. 그럴 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되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는 조금 자제하는 게 예시시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또 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시고 미 금리 인상 중단 시점을 둘러싼 혼란인데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바뀌었죠. 미국의 2년물 금리가 4.4까지 다시 급등. 그런데 이게 미국 경제가 그만큼 더 좋다는 얘기예요. 한편에선. 그리고 일본이 지금 통화 정책을 금융을 좀 긴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4월 초에 구로다 총재가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후임으로 마사요시 현 부총재가 거론이 되는데 이분이 또 비둘기인가 봐요. 비둘기파 완전히. 초완화적 통화 정책. 그냥 그동안 돈 엄청 푼 정책을 만든 또 실무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럼 이 사람이 되면 이제 일본이 통화를 긴축으로 안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구로다랑 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에난은 약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달러 강세 요인이고 다만 이제 부작용도 계속 제기되니까 너무 그동안 돈 많이 풀었거든요. 요새 물가 오르죠 일본도. 그래서 저걸 그대로 방치할까 이런 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비켜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의 에나가 약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정찰풍선. 미중 지금 다시 갈등이 시작됐죠. 미국의 국무장관인가요? 그분이 이제 좀 중국 가려고 그랬는데 뭐 정찰풍선 띄웠다 뭐 이래가지고 다시 갈 땅이 확산되고 있는데 위안화에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가 강해졌어요. 근데 이거는 좀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미국의 이게 정책금리 확률인데 5월에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12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데 암튼 기준금리 인하 안 하는 쪽이 좀 오히려 지금 확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비둘기파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KB증권의 기빌영 연구원님은 자산시장 반전이 발생했다. 다시 달러가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고용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용이 너무 이렇게 세면 또 물가가 안 잡히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도 기준금리 더 높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BOJ 일본 중앙은행 총재 인사 비둘기파 인사가 유럽거든. 아까 우리 한번 봤죠. 사진까지. 이거 이제 NI 악세의 의미. 근데 추가 하락 전환보다는 중기 이격조정에 의한 숨고르기 장세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적으로 그렇게 달러가 강해진다. 이렇게 보진 않고 다만 이제 2월 14일 날 1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 주거비는 아마 아직 안 꺾였을 것 같고 주거비를 제외한 미국의 근원 서비스 물가가 좀 그 상승만 크게 하지 않는다면 상승은 하겠죠. 큰 상승만 아니라면 아마 이런 우려는 좀 우려는 완화돼서 달러가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변수는 다음 주에 2월 14일이 좀 단기적인 변수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아무튼 대부분 의견은 좀 일시적이다. 달러 강세는 이런 의견이고요. 신영애 박세려원건이 PF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우건설이 부도를 냈죠. 이 사업장을 그래서 금감원의 지금 올해 업무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 PF를 막는 거예요. 조기 진단해가지고 그럼 우발 채무 발생 안하게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작년에 레고랜드도 한번 터졌지만 이게 터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요새 계속 떨어지지만 이게 막 갑자기 막 폭락을 한다가 이러면 경제가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조기 진단하는데 이제 대우건설이 또 이걸 좀 한번 건드렸어요. 뭐냐면 대우건설이 브릿지론 다리라고 하는데 이제 토지 있죠. 토지 토지 매입할 때 돈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올릴 때 그럴 때 이제 그걸 아직 봉공사 들어가기 전에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브릿지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울산동구 일산 동프루지오인데 주상복합건축사 부도처리가 됐대요. 그래서 이걸 440억을 후순위 채권을 대우건설이 보증을 썼어요. 근데 보증선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상환하고 철수해버린 겁니다. 책임준고 확약을 원래 하기로 했거든요. 뭐냐면 내가 이 공사 끝까지 책임진다. 지어준다. 그리고 그 저기 본 PF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론 440억은 내가 보증 쓰겠다. 근데 보증 철수하고 떠나버렸어요. 이게 1조가 넘는 대웅사업장인데 대우건설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우려되는 대목이죠. 근데 보통 시행사가 어떤 이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계약금을 마련하고 잔금이 좀 필요하니까 브릿지로는 일으키는데 보통 그럴 때 건설사가 지급보정을 해줘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선순위 대출 중후순위 대출인데 건설사는 주로 이제 중후순위 은행이 이제 선순위가 들어가는 거고 중후순위는 이제 본 PFO 실제 건물 올리는 그거 이제 공사하는 그걸 앞두고 연대보증 채무보증 매입합의학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공사 신용보증 건설사죠. 신용보강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본 PFO로 가면 리스크가 줄지만 이게 성립이 안 되면 미착공 되는 거예요. PFO가 아니 착공도 못한 거죠. 건설을 그럼 시공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건 대우건설이 PFO 잔액이 1조가 넘어요. 좀 많죠. 미착공 PFO 아직 공사 못 들어간 게 9,649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운전자본입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매출은 나왔는데 아직 현금을 못 받은 거죠. 그게 늘어나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현금이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늘면 매출이 증가하면서 느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운전자본이 실제로 지금 이제 좀 적어지고 운전자본이 좀 늘어난다는 거 이 부분도 좀 부담이고 미분양 세대수도 지금 6.8만에서 7.5만 세대까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작년에 레고랜드를 충격에 빠뜨렸던 ABCP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만기 분량이 30이죠. 이거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부동산 PFO의 유일한 현금 수입은 분양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이 미분양 해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보수적인 의견이에요. 건설주 싸다고 해서는 사는 건 아니다. 박세려 연구원의 의견은 금리이나 기대감도 있지만 미분양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리스크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 인허가 단계에서 브릿지론이라고 땅을 매입하고 이럴 때 이 증권사나 시공사 건설사가 지급 보정을 써줘요. 그래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공사를 들어갈 때를 우리가 본 PF 실제 공사비 사업비 이것도 빌리죠. PF 해가지고 빌리는데 이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분양 리스크. 분양만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게 지금 미분양 미분양이 지금 7만 세대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7만 세대 2012년 이후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 미분양 리스크가 좀 완화될 때까지는 차라리 PF 없는 기업이 낫죠. DLNC가 많이 빠지긴 했어도 이 회사는 PF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지금 이런 리스크들이 좀 남아있으니까 현금 많고 PF 적은 건설사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전력기기 회사들 현대 일렉트릭 서프라이즈 냈고요. LX 일렉트릭 어닝쇼크가 나왔는데 주가 그래서 빠졌죠. LX 일렉트릭은. 북미 시장에서 입지 차이인데 북미가 인프라 투자가 많은데 현대 일렉트릭은 그 공장이 있어요. 근데 LX는 공장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아메리카 미국의 공장 보유한 기업이 유리합니다. 물론 LX도 그 와중에도 수주 잘하고 있어요. 현대 일렉트릭은 근데 좀 약간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표 주가를 낮췄던데 이 수주 목표치를 조금 이게 낮춘 것 같아요. LX 일렉트릭은 이제 매출은 소폭 개선한 수치를 제시했고 유럽 전력 부문 뭐 이런 부분들의 수주장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글로벌 전력기기들 수주도 활발한 상태고 북미는 그리고 노후화되는 전력 소비가 너무 많으니까 이쪽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또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 늘어나니까 옛날에 오일 쇼크 터지고 원전 발전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전력망도 많이 깔리죠. 뭔가 발전소를 지우면요. 전력망 깔아야죠. 이제는 신재생에너지가 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신재생에너지 투자 늘어나는 거야. 뭐 명확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스 수요가 여전히 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싼 가스보다는 태양광 풍력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국내 전력기계 업체들은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데 다만 현대일렉트릭은 목표주가를 좀 낮췄어요. 왜냐하면 올해하고 내년 실적 전망이 다운됐고 LX일렉트릭은 반대로 목표주가가 올렸습니다. 지난해 수주도 많았고 그래서 LX일렉트릭 요새 좀 많이 빠졌죠. 아시겠지만 실적 때문에 충분히 또 저평가된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 수주 추위거든요. 현대일렉트릭 요게 LX일렉트릭 매출 전력기계 수주 꾸준하죠. 이게 유럽항 매출 요게 전력보 이게 수주장고입니다. 전력보 일렉트릭 연덕의 원자력발전소 이때 오일쇼커트가 엄청 생겼죠. 태양광 설치는 이제 늘어납니다. 본격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해상풍력도 그 다음에 송대전제품 매출 전망 이런 것도 2030년은 홀딩이 크죠. 이쪽으로 갈수록 회색으로 그리고 PBR 봤을 때는 현대일렉은 조금 비싸요. 좀 왜냐하면 비싸다는 표현이 좀 그런 게 밸류가 밴드가 저 위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LS는 비교적 싼 편이죠. 밸류 매력은 좀 LS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미해 반도체 잘 아시죠? 목표주가 18,000원으로 올렸고요. HBM3 그러니까 제가 일단 좀만 더 설명해드릴게요. HBM3 탑재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세요. 우리 반도체 함께 외우기 다 공부했죠. 본딩 장비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매출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 안 했으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다이를 서로 붙여주는 TSV 본더 인공지능 반도체에 쓰이는 HBM을 붙여준다. 이걸 납품하고 있다. 초당 819GB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TSV 공정을 통해 12개의 DRAM 타일을 수직으로 연결한 거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H100에 이게 적용되는데 이게 HBM3에서 하이닉스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동사실적의 호재고 그러니까 채 GPT 수혜주죠. 요즘에 그래서 주가 좀 많이 올라가요. 또 AMD와 TSMC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이용해서 V캐시로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라이젠 7 7 모델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동사는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도 개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거 다 배웠잖아요. 반도체 함께 배우기. 그죠? 네. 우리 한번 배워봤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제가 반도체 후공정 3대장 이라고 한번 소개해드렸죠. 여기 있네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한미 이오테크닉스 인텍 플러스 한번 설명해드렸죠. 이거 공부하신분들이 기억나죠. 본딩은 연결하는 거예요. 기판하고 칩을 다이라 그러죠. 보통 이걸 다이라고도 하고 이거 서로 연결하는 이 작업을 본딩이라고 합니다. 본딩 붙인다. HBM은 이 DRAM을 수직으로 싼 거고요. 이게 병목현상이 좁아서 발생하는데 채널을 넓힌 거예요. 병목현상 없애고 전력소문. 우리 GPT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좀 공부해봤잖아요. 그죠? 그 전부터도. 그죠? 인공지능 컴퓨터 고성능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서버 등에도 적용되고 한번 좀 공부해봤었죠. 그래서 TSV 요게 TSV 아까 용어 나왔죠. 이게 뭐죠? 요걸 관통한다. 밑에서 다이드를 구멍 뚫어가지고 기술보다 속도와 소비전력 크게 계산해요. 이게 HBM이고요. 요게 이제 그 TSV 방식입니다. 요렇게 3D 패키징이라고 그러죠. 쌓는 거 요게 구멍 뚫어서 이거 연결하는 장비예요. 그게 바로 한미반도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뭔지 아세요? 이렇게 침넷이라고 서로 다른 반도체들 있죠. 요걸 연결해주는 거 이거 2.5D랑 이걸 하이브리드라 그래요. 섞여있다. 거기다 배웠던 거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하는 건 요런 패키지 절단도 하고 자르고 웨이퍼 이거 다 A부터 Z까지 하는 거죠. 절단, 세척, 건조 이 절단 장비는 원래 일본의 디스코사가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 내재화 하는 것 같고 요게 핵심이죠. 반도체 후공정 요렇게 자르 이 블레이드라 그러죠. 저게 원판이 저걸로 이제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열압착 정비 이게 TC본드 아까 우리가 봤던 HV 경쟁사들은 헤드가 하나인데 동산 두 개 생산성 두 개고 스포트 방식은 이제 전자파 요건 주로 이제 우주항공이나 스마트폰에 쓰이는 거죠. 주주한원에도 진심이다.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으면 이해가 되죠. 저걸 보는 순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아무튼 한미반도체가 요새 주가가 요새 주가가 계속 올라요. 이유가 뭐냐면 HBM3 우리 아시죠? 우리 공부 다 끝내놓은 거 그거 뒤늦게 기대가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걸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공부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괜찮고요. 상관없고 우리가 이제 저는 요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도 레벨업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반도체 함께 배우기 만든 것 같아요. 느끼잖아요. 근데 그 공부한 결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반도체를 밸류체인을 다 한번 훑어봤고 뭐가 중요한지 딱 우리가 알아냈죠. 그래서 후공정에서는 요런 것들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이나 HBM이나 이런 고성능 반도체가 쓰이면 이런 장비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밸류 공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주가도 여기서 되게 쌌죠. 밸류도 워낙 낮아있었고 어팡 안 좋았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괜찮았죠. 내용 괜찮았고 또 뭐였죠. 주주환원도 잘해주고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배워서 여러분이 혹시 투자를 하셨는데 아이디어가 만약에 HBM3가 오 최GPTA 이거 굉장히 좀 이슈가 되겠다. 그렇게까지 결합을 하셨다면 이제 이제 그 다 이게 된 거거든요. 기업 분석 끝내놓고 약간의 통찰력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인공지능 뉴스를 보면서 물론 지금은 저는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막 흥분해서 올라가는데 아직 최GPT로 아주 엄청나마 수익을 낼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 주력은 저 인공지능 그게 아니에요. 후공정 전체 그 아까 VP 있죠.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거고 본딩 장비는 앞으로 훨씬 비중은 커지겠지만 점점 근데 아직까지는 핵심 핵심은 좀 그쪽이니까 그 VP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니까 조금 약간 지금은 흥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잖아요. 공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이렇게 밸류까지 보고 야 이건 진짜 싼데 근데 그때 무섭죠. 주가 계속 빠지니까 끝도 없이 빠지니까 근데 그런 걸 투자해서 내가 견뎌본 거예요. 견디기도 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만약에 나신 분이면 앞으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야 한미반도체가 좋대더라 누가 누가 좋대더라 이런 분하고 그냥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공부 끝내고 계속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진짜 다른 거거든요. 차이가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2차전지도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걸 한번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오테크닉스예요. 이건 되게 긴데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레이저 기반 반도체 장비사고 그냥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마커 어닐링 다이싱 PCB 드릴러 이렇게 돼 있는데 주력은 이 레이저 마커 여기 가장 크고 PCB 드릴러도 골고루 돼 있고요. 레이저 마커는 뭐예요? 여기 그 이 반도체에다가 그림 그려주는 거 이게 이 그림이란 표현이 좀 그런 게 하이닉스 제품인지 무슨 제품인지 침넷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기판에 반도체 여러 개를 이제 같이 넣는 건데 연결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왜 저런 게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어느 한 공정에서 하나는 최첨단 공정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어떤 반도체는 최첨단 공정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의 공정에서 그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싸게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 최첨단 공정으로 만들면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아깝죠. 낭비고 그게 침넷은 뭐냐면 각각의 다른 공정에서 반도체 칩들이 뭐 이건 싼 공정 이건 비싼 공정 기능이 다 다르죠. 받아다가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연결 패키징을 해가지고 그럴 때 그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킹을 하거든요. 레이저 그거죠. 그 레이저 마킹 장비 1위예요. 그리고 열처리 장비 뭐냐면 어닐링이라고 이렇게 웨이퍼에 그 이온을 주입하면 이게 웨이퍼가 약간 손상이 당하는데 특히 웨이퍼 두께가 굉장히 얇아져요. 얇은 걸 써야 돼요. 앞으로 계속 미세 공정 때문에 근데 그럴 때 레이저로 잠깐 국소 부위 마치하는 것처럼 그냥 살짝 탁 해줍니다. 치료가 돼요. 순간 치료하는 거죠. 왜 얇은 웨이퍼를 사용하냐 이게 블레이드로 그러니까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성능 반도체 갈 때 저 블레이드는 약간 두껍고 레이저 플라즈마인데 이게 어쨌든 그 얇은 웨이퍼를 어쨌든 사용을 해야 돼요. 해야만 요 밑에 보시면 저전력 고성능 패키징 높이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기 되게 편하게 해주는 거죠. 두께를 줄여주면서 저전력 3D HBM이 필수예요. 예 그러려면 요 원힐링 요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다이싱도 필요하다. 요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이싱은 뭐냐면 자르는 겁니다. 요렇게 예 블레이드는 요게 그 이 원판 같은 거 있죠. 칼날 같은 걸로 쫙 자르는 거고 약간 두껍게 해야 잘라주기죠. 레이저는 이제 얇게 되는 거고 플라즈마 방식도 있고 그리고 그루빙은 뭐냐면 거기다 홈 파는 거예요. 이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루빙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레이저로 이거 그리잖아요. 여기다.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홈을 좀 파줘요. 이 길 따라가라고. 이 터널을 파주는 거고 스텔스 레이저 다이싱은 뭐냐면 밑에서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퍼 원판 여기 있죠. 이 밑에 위에 말고요. 아래쪽에다 여기다가 구멍인가요? 이거를 하나 뚫어 아니 이 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밑에 뭐 테이프같이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걸 밑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얇은 웨이퍼 커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텔스 여기. 피사체 내구.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피씹이 있죠. 그 기판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드릴링. 기판 뚫어야 이제 그거를 서로 연결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비하월. 아까 우리 배웠죠. TSV. 고겁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레이저 기반 반도체 장비사 PCB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장비도 제조하고 반도체는 마킹과 어닐링 장비가 핵심이고 현금 흐름 창출기고 마킹과 어닐링 기억나시죠? 그루빙과 스텔스 다이싱. 방금 배웠죠. 그루빙. 네. 아무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동사하는 장비는 반도체 미세공정과 첨단 패키징. 요새 요게 화두죠. 이걸 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죠. 주로 사용되는 장비군이고 마킹과 시오트 드릴링은 반도체 팀넥 구조 확산의 수혜다. 어닐링은 반도체 패턴.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어닐링 장비는 또 쓰이는 게 아까도 제가 설명해드렸지만 겟필링이라고요. 중간에 구멍 같은 게 뚫려서 그러니까 반도체 증착을 계속 하다보면 폽이 좁고 막 길어지고 일정하지가 않대요. 그거를 좀 수정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수 마취하는 것처럼 살짝 해주는 거죠. 현재 고객사와 아마 삼성하고 거의 독점 계약 같기도 한데 그게 끝나면 고객사 넓어질 수도 있겠죠. 다른데 못하니까. 레이저 광원을 내재화하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안 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삼성 밸류체인이 좀 괜찮은 거죠. 겟필링 공정은 반도체 패턴이 미세화되면서 증착장을 쓰면 이게 점점 결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함이 약간 구멍 같은 게 뚫리는 거거든요. 그걸 채우는 거예요. 겟필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침넥 구조 아까 배웠죠. 하나의 기판에 여러 반도체로 혼합해서 하는데 구분을 해야 되니까 레이저 마킹 필요하다. 이번에 인텔에 나온 사파이오 레피즈 있죠. 여기 이것도 침넥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죠. 침넷은 한미랑 지금 이호가 같이 연결돼 있죠.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율 개선해주고 개발도 효율화하게 해주고 기술 개발 핵심 칩만 개발하고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첨단 공정에서 나는 첨단 CPU만 만들고 나머지 칩들은 구매를 하는 거예요. 좀 저렴한 칩들은 근데 그것까지 하나로 내가 다 하려면 너무나 돈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거죠. 레이저 그루빙 아까 보셨죠. 레이저 다이싱 레이저 다이싱인데 레이저로 자르거나 아니면 블레이드 있죠. 칼날이 웨이퍼를 자르고 들어가죠. 근데 거기에 길을 터주는 거예요. 홈파서. 그게 그루빙입니다. 근데 블레이드 다이싱은 약간 치핑이라고 해서 웨이퍼를 자르다가 모서리가 깨지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벌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길을 뚫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 뚫는다. 자르기 위해서 길을 파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일본의 디스코사가 주로 만드는데 이거를 원래 이 레이저 그루빙 장비와 블레이딩 다이싱 장비는 세트로 판매해가지고 진입 장벽이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대요. 동사 장비는 블레이드 다이싱 장비와도 호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 이제 오사트 기억나시죠? 후공정 서비스 업체랑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잘 모르시면 제가 함께 반도체 함께 배우기 후공정 3대장 올려드렸죠. 그거 다시 한번 꼭 시간 되실 때 보세요. 반도체를 여러분이 마스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스텔스 다이싱은 웨이퍼 중간 부분을 가운데를 뚫어요. 한 다음에 웨이퍼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압력을 가해서 웨이퍼를 자르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그래서 절단 품질이 또 좋다고 하고 세척 공정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올해 영업이익은 줄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PCB는 뭐죠? PCB 구멍 뚫어가지고 연결하는 거 그것도 드릴링 하고 있고 그래서 장비 포트폴리오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후공정 2차전지 디스플레이까지도 확산된다. 주로 하고 있는 게 요거입니다. 어닐링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실 때 마킹 그루빙 홈 파는 거 스텔스 다이빙 중간을 뚫어버리는 거 커팅 그 다음에 요건 디스플레이 쪽에서 하는 거고 PC빙은 드릴링 요게 비중이 꽤 커요. 17% 홈을 이제 미세하게 파주는 거죠. 요게 아까 그 약간 개필링이라고 이렇게 증착할 때요. 일정하게 돼야 되잖아요. 요런 게 근데 보세요. 모양이 막 바뀌죠. 이게 중간에 여기 뚫어요. 구멍이 뚫어있는 거죠. 요걸 채우는 거예요. 이게 침넷 구조입니다. 여러 칩들이 이제 붙어있는 거 마킹을 해줘요. 지금 무슨 칩인지 알아야 되니까 요게 블레이드 자릅니다. 요게 홈 파는 거예요. 요게 홈을 안 파면 이런 결함들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그루빙이라고 이 길을 딱 터주는 거 그 장비를 또 만들고 있다. PBR도 싸죠. 그래서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주가는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거고 PI 첨단 소재는 이제 실적 안 좋았는데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1분기도 안 좋다고 합니다. 적전할 것 같고 반도체 아니 아니 그 스마트폰이 전방 상업인데 한 하반기부터 이 회사의 주력은 좀 개선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재고 조정을 좀 더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수익성 회복은 좀 하반기 하반기를 보면 괜찮아요. 상반기까지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재고 조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I 첨단 소재 그리고 밸류 보면 엄청 싼 건 아니에요. 보이세요? 밑에 있진 않죠. 밸류가 또 최근에 주가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좀 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제 생각에 뭐 판다 이거보다도 보유는 좋은데 비중 확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쌀 때까지는 밸류는 아직은 싸진 않습니다. 시간이 하반기로 놓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 SK씨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 목표주권 낮췄고 실리콘 응급제 사업이 아직 구체적 계획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걸리고 동박이 주력인데 이거는 오히려 좋게 보고 있어요. 다만 상반기가 좀 안 좋은 게 전기욕이면 올라가서 그래요. 동박을 만들 때 전기가 많이 들거든요. 화학은 어쩔 수 없죠. 뭐 대부분 안 좋죠. 그래서 이 SK씨도 똑같아요. 하반기 좋다. 24년도에는 실리콘 응급제 근데 실리콘 응급제도 공부를 꼭 해놓으세요. 여기 관련된 기업이 많아요. 기억나세요? 이녹스 한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SK씨 또 동진세미캠도 있어요. 몇몇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한번 공부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적자 1분기까지는 적자지만 하반기는 좀 괜찮아진다. 다만 상반기는 전기요금 그래서 당분간은 좀 시간 걸릴 수 있어요. SK씨도 조금 주가는 좀 바닥인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적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는 일단 실적은 안 좋 아직은 적자인데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최악은 지나간 것 같다.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 부담 해소되고 전분기 대비 수익성 개선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삼성중공업이 적자인데 올라간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더 나쁠 게 뭐가 있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하반기 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북미 고객사 하나를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유럽이 전기요금 때문에 작년에 SKI 테크놀로지 주가 폭락을 했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노몰롱. 이게 이제 반대로 안정화. 그리고 중국 인플레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 분리막도 미국 현지 생산하면 보조금 받는다면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죠. 중국과 경쟁하니까. 이런 것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수혜도 가능하고 실적도 앞으로 개선된다. I-TECHNOLOGY는 좀 밸류는 싼 건 아닌데 좀 이제는 방향성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고 상신 EDP는 이제 삼성 밸류체인이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캔. 이 뚜껑 있죠. 옆에 그 보호하는 거 배터리 우리 원통형 배터리 기억나세요? 원통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랑 그거 이제 그니까 원통형 배터리가 뭐냐면 여기 여기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여기다 젤리로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양극은극 넣어요. 근데 이거 이걸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에 포장 그걸 하는 게 이제 캔이라고 그러죠. 캔 이 캔을 상신 EDP가 만드는데 각형 원형 다 하고요. 어디에 공급하느냐? 삼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삼성이 좋아질 것 같다. 투자 많이 한다. 그러면 상신 EDP를 선택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상신 EDP 매출의 90%가 삼성에 쓰여있어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과 삼성이 좋아져? 그럼 이제 EDP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도 이제 전자공식 좀 찾아보니까 상신 EDP가 공장들이요. 삼성 SDI 공장하고 같은 지역에 있어요. 다. 뭐 홍가리 저기 말레이시아 여기 천안인가요? 천안 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도 있고 중국의 천진인가? 여기 다 각각 대응하려고 거기다 설립을 해놓은 거죠. 최근에 아마 채용 공고를 냈나 봐요. 채용 공고를 내서 미국 법인 설립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쪽으로. 그래서 유리함 환경 조성되어 있고 원통형 배터리 채택할수록 왜냐하면 삼성 SDI 내에서 원통형 점유율이 80%가 돼요. 각형 50인데. 그래서 지금 요새 원통형 대세인데 삼성의 원통형 배터리 이제 앞으로 수주가 늘어난다. 상신 EDP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ER 6.5배로 쌉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보니까 ROE가 한 20%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올해 ROE가 20% 훨씬 넘을 텐데 보수적으로 20% 그냥 감안하면 PBR 2배 정도가 적정하거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2만 3천 원. 여기서는 2만 7천 원 제시에는 2만 8천 원인데 보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삼성 밸류체인이 좋아지면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션브릿지는 옛날에도 한번 공부했던 건데 반도체, 소재, 장비 2차전지, 장비, 가치예요.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뭐냐면 반도체, 소재, 전구체가 가장 핵심입니다. 전구체는 어떤 화합물을 만들기 위한 완성품은 아니고 그걸 만들기 위한 총매 같은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양극재도 양극재 만드는 전구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소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소재를 만들기 완성품인 소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원재료 같은 거다. 총매다. 이렇게 보시면 저게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근데 어쨌든 결혼식을 통해 신랑, 신부가 될 예비신랑, 예비신부 같은 거다. 어차피 이제 신랑, 신부가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비신랑, 예비신부라고 그러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구체는 예비신랑, 예비신부 같다. 근데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케니스트라는 보관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 미국이 독점했는데 삼성이 2013년, 2014년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국산하는 계기가 됐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국산을 한 거죠. DNF, 우리 다 공부했어요. 한솔, 솔브레인, 레이크 머트리얼제 아까 그 맞아요. 실리콘 응급제에는 한솔 케미칼도 있죠. 맞아요. 이 회사는 맞아요. 실리콘 응급제도 하고 레이크, 오션브리지, 덕산테커피야. 근데 주로 공급하는 게 3개인데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HCDS는 뭐냐면 하이케이 기억나시죠? 유전열 이렇게 전자가 못 빠져나가게 가둬놓는 거. 근데 로우케이는 뭐냐면 이게 유전열이 낮아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하이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재가 로우케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할 때 HCDS가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걸 좀 쓰는 거고 절염막에 주로 사용되는데 특히 3D 낸들이 이렇게 쌌잖아요. 적층을 많이 할 때 임시적으로 기둥을 만들 때도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케이가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로우케이에도 필요해요. 특히 랜드 쪽에. 근데 오션브리지가 순도 높은 걸 생산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HCDS를 만들고 TICL4인데 이거는 누설 전류를 막는 방어막에 걸 한대요. 그러니까 전류가 누선든지 막아주는 방어막. 되게 어렵지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BDEAS라는 또 소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EUV 공정 있죠. 노광 공정은 우리가 이제 한 번 딱 이 원판에다 그림을 쫙쫙쫙 그리죠. 얇게. 우리 공부했죠. 근데 DUV는 뭐냐면은 약간 두꺼워요. 근데 이 DUV를요. 두 번 회로를 그릴 수 있어요. 그 더블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EUV 못지않은 효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한 번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걸 두 번을 돌려버려요. 회로를. 한 번에. 한 번 이렇게 할 때. 이걸 더블 패턴이.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EUV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DUV도 필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더블 패턴이.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SML이 이런 걸 만드는데 장비를 EUV만 하는 게 아니라 DUV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더블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한 여기 그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 100%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EUV가. 우리가 항상 이제 좀 약간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DUV도 필요하다. 하도 이제 우리가 EUV 좋다고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BDEAS 사용량도 증가한다.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SI2H6라는 디실란이라는 소재도 있어요. 이 증착 공정을 아시죠? 우리 화학기상. CVD인가요? 거기 들어가는 가스인데. 옛날에는 SIH4를 썼는데. 주로. 아 그러니까 SIH4 가스를 적용할 수 없는 공정에 이걸 쓴다고 합니다. 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공급한대요. 이 소재도 하지만 장비도에 CCSS. 뭐죠? 액체 같은 걸 공급하는 장치죠. 액체나 가스. 공정에. 산하, 포토, 식각, 증착역이 필요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액체입니다. 소재의 액이 필요한데. 어떤 이제 반도체 공정을 하려면. 그거를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제1ENG라는 자회사가 또 있어요. 이 회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CSS는 액체류. 이 오션브릿지가 하는 것. 자회사 제1ENG는 가스류 있죠. 그러니까 뭐 산하공정이나 포토공정에서 가스나 어떤 소재 액체가 있어야 만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주는 장치고요. YHT는 좀 어려운데. 2차전지 장비 회사인데. 이 회사 집은 100% 갖고 있어요. 활성화 공정. 가장 큰 이벤트가 최대 주주가 바뀌었대요. 20년에. 20년 7월에. 근데 이걸 돌아 돌아보니까 그 맨 위쪽에 누가 있냐면 SK텔레콤이 있어요. 사실상 SK텔레콤이 맨 위에서. 이 오션브릿지를 지분 인수한 거죠. 그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하이닉스라서 장비 쪽은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장비를 줄이니까. CCSS 장비 부분. 근데 소재 쪽은 뭐 나쁘진 않고요. 경쟁사는 한양 ENG, STI, CNG 하이테크인데. 여기는 삼성하고 같이 해요. 근데 거의 오션브릿지는 하이닉스하고만 한대요. 근데 반대로 내년에는 하이닉스가 투자 늘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올해는 장비 쪽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대신에 그걸 커버하는 게 2차전지. 2차전지 이게 YHA가 주로 SK온 쪽인데. 오늘 SK온이 실적 발표했는데. 투자를 좀 계속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장비가 파우치 필름의 주변부를 말끔하게 정리하고 재단하는 공정에 쓰인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게 밸류체인이니까 참고하세요. 이게 LG, SK, 삼성의 장비회사들 밸류체인이니까. 이건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션브릿지 주가 되게 저밸류죠. 저평가된 것도 좀 매력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긴 보고서인데 요약하느라 정말 시간이 거의 한 40분 요약한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다 해드렸고. 뭔지 아시겠죠? 반도체 소재, 필요한 소재들, 2차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 근데 주로 장비는 하이닉스에 납부한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의 최설아 연구원님이 중국 증시 추가 상승의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지금 중국 성장률 높아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직단 감염 효과. 근데 소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핵심은 소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의견이 약간 이제 되게 좀 독특해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대요. 중국 경기가 저렇게 상향 조정될 때 세 번 있었대요. 2016년, 17년, 18년. 이때 다 투자와 수출 때문에 서프라이즈 났대요. 2016년은 부동산 투자, 2017년은 수출, 2018년은 투자. 소비만으로 그걸 예단하기 어려운 게요. 중국은 GDP에서 투자 비중이 40%나 돼요. 소비 비중도 40%. 의외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그래서 중국은 투자와 수출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인프라 투자는 작년까지는 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이제 중요하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가 엄청 안 좋았죠. 그동안.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되는데 주택 모기지금리 하얀선보다 4.1보다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각 지방에 권한을 보게 되고 그러면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또 거래량도 시차를 두고 회복할 것 같고 3월 5일 양해에서 부동산 강력지원 기조가 나오면 또 금상첨화고요. 그래서 올해 연간 부동산 경기 전망은 완만한 회복인데 아직 시장 눈높이는 낮고 주식시장도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는 반영을 안 했지만 어쨌든 2분 기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거나 좀 빠르게 반등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양해에서도 부동산 얘기 나오는지 부동산 거래량 느는지 이걸 잘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한테도 좋아요. 중국 부동산 살아나죠. 우리나라 철강이나 이런 쪽도 좋겠지만 우리나라 경기에도 좋습니다. 위하나 강해지고 중국 경기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비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체크하자. 그 내용이고 중국이 투자가 약간 옅은 회색인데 이렇게 많아요. 비중. 다른 나라는 다 소비가 많죠. 이렇게 밑에 파란색. 고정자산 투자 핵심은 인프라 제조. 부동산 좀 밑에가 있죠. 점사. 이게 늘어나야 된다. 모기지 금리가 하락해서 거래량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신용 스프레드 위리스크도 완화됐다. 그래서 부동산 부양이 중요하다.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오늘 발표됐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아마 2시까지 외환시장 오픈할 것 같아요. 나중에 24시간. 다 확대. 한마디로 MSCI로 가는 길을 연 겁니다. 선진지수. 그래서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 뉴스 보시면 아이패드가 애플 아이패드 OLED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좀 나왔어요. 기사. 그래서 한번 오늘 이쪽 관련주가 급등한 거예요.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삼성이 이거 준비하고 있대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6세대. 아이패드 OLED 생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자공시. 어제 좀 늦게 좀 보긴 했는데 여기 캠트로닉스 있죠, 이거. 이거입니다. 캠트로닉스가 여기 신규 시설 투자했는데 이게 아이패드용으로 추정되더라고요. 삼성. 이거 투자 들어갔죠. 그래서 아마 애플 아이패드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아이패드 OLED가.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거죠. 분명히 내년에 OLED에 들어간다, 아이패드에.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 소재. 아니 그 OLED 소재 안 좋아도 계속 좀 봐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게 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일단 실적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나온 실적 중에서는 일단 제가 몇 개만 적어드렸는데 기업은행 잘 나왔고요. 어제는 재룡전기 기업은행이 지금 워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한국조선행 잘 나왔어요. 3호 중공업이요. 자회사인데 엄청 좋은 실적을 냈더라고요. 여전히 싸고 제이스텍 이제 약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인데 여기도 잘 나왔고 제가 여기 하나 안 적어드렸는데 방금 나와가지고 뭐냐면 그 이노션 있죠. 이건 내일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노션이 실적이 되게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노션도 좀 거의 기대치 부합했는데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했고 시간이 이제 벌써 5시 넘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빨리 지금 너무 늦게 보내드려서 좀 간단히 할게요. 오늘 일단 주식시장은 일단은 지금 오늘 강세로 잘 마감이 됐고요. 오늘 보고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정리하는 게 오늘 코스닥 급등했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일단 코스닥에 집중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매수는요. 원래 좀 그 며칠 안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기관은 역시나 좀 팔았고 다만 기관도 들어오겠죠. 어느 시점에서 많이 비워놨으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주식은 팔았지만 전기전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은 그 인공지능이나 이쪽 챗봇 관련주 다 급등했고 반도체도 그쪽이었고 카카오가 SM 지분인 지분 투자한 것 같더라고요. 전환사체 유상자 참여하고 근데 이수만 회장이 말도 안 된다. 이걸 뭐 자기 동의 없이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약간 이것도 무슨 경영권 분쟁 하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암튼 그 이수만 회장과 약간 별개인 것 같아요. 지금 경영진이. 그래서 카카오가 지분 인수했다는 뉴스 이거는 카카오한테 호재죠. 그래서 4% 급등했고 오늘 아이폰 관련주는 아까 말씀드린 애플 I OLED 그래서 오늘 뭐 다 급등했습니다. 덕산 이녹스 점단서 BH까지 BH한테도 호재죠. 다행입니다. 진짜 이쪽 OLED 관련주가 워낙 안 좋았는데 올라갔고 메타버스 폴더블폰 오늘 또 랜드 관련주들 다 급등했고 PSK 갤럭시 부품주 좋았고 반도체 대표주도 하이닉스 뭐 오늘 DBI텍 다 좋았고 엔터주들이 오늘 한 번 난리가 났어요. SM은 오늘 오히려 좀 빠졌고 왜냐하면 그 지분을 이제 유상자 한 단가가 9만 천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밀렸던 것 같고 OLED 관련주도 오늘 다 급등했고 광고 관련주들도 요새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2차전지 좋았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좋았고 바이오시밀로도 요즘에 좀 살아납니다. 두산테스나가 많이 올랐네요. 오랜만에 그리고 요새 바이오시밀로 쪽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서서히 살아나고 여행주 좋았고 2차전지 장비도 좋았고 다 고르게 반등했습니다. IT 대표주도 좋았고요. 리튬 뭐 할 것 없이 전기차 이게 뭐 다 고르게 올라가서 다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빠진 거는 SK이노베이션이 거의 폭락을 해가지고 실적 때문인 것 같아요. 흑자전환 시기가 좀 늦어진다. 올해 아마 4분기나 내년 초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늦어지니까 실망하는 거죠. 거기다 유가 빠지고 그래서 정유주 빠진 것도 있는데 아마 실적에 대한 좀 아쉬움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노베이션 쪽 오늘 상당히 안 좋았고요. 물론 좀 주가가 워낙 그동안 부진해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됐지만 일단 좀 시간이 좀 지연된다는 거 이게 보이면 올라가는데 그래서 조금 주가가 오늘 안 좋았고 또 조선주는 오늘 전체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좀 어닝슈크 난 것 같더라고요. 미포조선은 근데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종은 뭐 이렇게 올해 실적은 좋아질 텐데 일단 4분기는 좀 일부 미스 났고 대신에 한국조선해양은 일단 실적은 굉장히 서프라지하게 잘 나온 것 같고 여전히 건설업종은 오늘도 좀 상대적으로 좋진 않았습니다. 삼성물산만 좋았고 대우건설 여파가 아직은 좀 계속 매도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철강주도 좀 안 좋았고 한마디로 오늘 뭐 정유 조선 철강 이런 쪽 건설 이런 이제 좀 중우장대형 산업들이 오늘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이쪽 섹터가 좀 뜨거웠고 예 또 카카오가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시청 상위기업들은 뭐 특별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는 그 업종에서 좀 본 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오늘 자동차가 조금 약했고요. 예 SK 이노베이션이 좀 안 좋았고 그 정도고 현대 조선주 좀 안 좋았고요. 예 조선주 방산주 다 중우장대형 산업들은 오늘 조금 에코프로는 공매도 좀 쇼커버링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리고 SKC는 이제 실적 방향성이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좀 급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미포조선은 좀 쇼커났고 CS윈드가 오늘 좀 괜찮았네요.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우 데이터가 많이 갔고요. 대주전자재료 성희라이트 폐배터리 요새 계속 갑니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괜찮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제가 좀 너무 늦었는데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내일 오전에 또 라이브 있으니까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반도체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기나긴 턴을 뚫고 좋아지잖아요. 망한다 망한다 하지만 영혼한 건 영혼이 안 좋아지는 건 없어요. 언젠간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면 끝까지 좀 버티세요. 그리고 오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우리가 공부해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고 한번 어떻게 주가들이 좀 움직였고 그런 것들을 경험이거든요. 그냥 올라갈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좋아지고 이 회사는 이런 장점이 있고 미리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과 결합이 돼서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경험이 좀 되신 분들은 앞으로 저는 분명히 좀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이해하신 분들은 그래서 계속 좀 함께 배우기와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오전에 라이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